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간식! 오, 이것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인터뷰! 문 인터뷰의 문별입니다. 화제 중심에 계시는 우리 박은광 친구들 맞는데 이 친구는 계속 지금 침을 저한테 막 흘리시는데 조심하는데요. 자, 온! 행운 이리로 오세요! 행운이가 조금 귀찮아하는데 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름과 나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대박이부터! 등지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보세요! 네, 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건강이! 그다음에 우리 행운이! 행운 이리로 와! 옳지! 아이고 잘하네! 오케이! 자, 앉아! 다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기 등치 큰 아저씨 앉으세요! 앉아! 자,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광 씨들! 오셨는데 이제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라고요! 앞에 보시라고요! 앞에 보시라고요! 자, 일로 오세요! 건강 씨! 건강 씨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행운 씨! 행운이 일로 오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먹을 사람! 건강이! 앉아! 앉아! 옳지! 간식! 간식!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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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터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자, 셀피쉬 티저! 기다리세요! 저 촬영으로 우리 운강이 보다 아이고! 대박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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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자, 티저 촬영을 먼저 했는데 대박이 오늘 좀 어떻게 떨렸어요? 떨렸어요? 앉으세요! 아유, 잘했어요! 떨렸어요? 볼! 지저! 다음 도전 계획 있나요? 오, 그렇군요! 1등을 할 수 있던 본인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음... 그런 에피소드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저기요? 재밌었어요?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 재밌었어요? 자, 행운 씨! 자, 행운이 간식! 앉으세요! 앉은 사람만 줄 거예요! 앉으세요! 옳지! 행운! 행운 여기다 간식!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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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옳지! 일로 오세요! 행운 씨! 말을 안 들으실까? 기분이 어땠어요? 등지고 얘기할까요? 자, 앉아! 먹어! 잘했어! 앉아! 넌 안 앉겠다! 우우, 이 자식 봐라! 말을 안 들어요! 간혹 제가 문별 양보다 박웅광을 더 보고 싶어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일로 오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럴 생각 없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오케이! 박웅광 중 비주얼 원탑이 누굴까요? 행운 씨! 대박, 일로 앉아! 대박, 앉아! 대박, 앉아! 대박이 씨 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아이고 계획이 있다면 우리 박웅광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건강히 사는 이름 그대로 우리 박웅광 친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박웅광 친구들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운아! 일로 와! 행운이 일로 와! 대박, 일로 와! 앉아! 이렇게 우리 참여해주신 박웅광 씨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간식 먹을 사람! 아이고 누가 가서 가고 있었잖아 자, 간식 먹을 사람! 사람은 이제 간식 먹을 나가지 자, 기다려 됐습니다 끝! 집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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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하세요, 민... 민키즈엔나 다시 할게요 할게요 행운아 여기 있잖아 행운이 여기 잘했어요 행운이 일로 오세요 행운이 일로 와 행운... 행운아 일로 와 일로 오세요 행운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음... 행운이 일로 와 기다려 먹어 잘했어 기다려 ân